자 여기서 얘네도 소환해 좋아 그 다음에 잠깐만 이러면 양쪽 다 오잖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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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위쪽부터 제거하는거야 왜왜왜왜왜 안치워? 왜 자기 마음대로 조준을 하고 있는거야 얘가 아 얘네들 왜이렇게 빠르지? 속도가 정말 빨라 아직까지는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 정말 미치겠네 얘 어디서 오는거야? 굉장히 멀리서 점프하는데 쟤는 색이 멀리서 어디서 점프하는건지 봐둘 필요가 있어 자 멀리 멀리 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짜증나는군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걸린거야 이거 참고로 참고로 몸이 흰색이 되면 저거한테 안 때려집니다 전부 다 미스가 됩니다 형 거지같은 디버퍼를 보았나 어 야야야야 뒤로 가야돼 계속 걸아놔 건들지마 건들지마 어 난 여깄다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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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쓸남 있어 쓸남 있어 조심해야돼 됐어 빠르게 빠집시다 아아 아 아 또 걸렸어 아 젠장아 야 너 그저서 죽여봐 내가 여기서 기가 댄을게 뭐지 뭐지 방금 북은 뭡니까 빠라바라밤 빰빰 이게 뭐지 뭔가를 성공한건가 아 양쪽에서 와라 짜증나게 아 정말 누구야 아까부터 잠시만 잠시만 신캐릭터 부채재는 뭐 존재감이 없냐 흫 싸우고 있긴 한거야 아 아 어딜 쏘고 있니 바보같은 녀석아 이 게임 슬슬 짜증납니다 와 밀려오는거만 아주 그냥 오 오 또 또 또 절대 한자리 있으면 안돼 싸돌아다니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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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또 누가오는데 아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는데 힐러머신 야 그걸 건들지마라 바로 씁니다 야야 잠재워 잠재워 그렇지 와 아 신이 나섰었구만 응? 죽어라 죽어라 킬러머신 좋습니다 좋았어 월화천충으로 일단 밀어버리자 이쯤에서 월화천충 와 이거 월화천충이 모아지는구나 몰랐어 몰랐어 나는 여기마저 이길거다 아 하하 굉장히 불안합니다 왠지 이제 밀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야 제발 여기 알았어 좀 해줘 부탁이야 킬러 머신 너만 믿겠다 잠깐 이 마인같은 녀석 왜 두마리가 있지 이제는 게이트 하나당 두마리를 쓰레터야 된다는 건가 야 이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쟤네들만 없으면 끝이야 잠깐만 아크데몬? 이거 뭐야 저 녀석 처음 본 녀석이야 그렇다면 빛살기로 맞이해주지 월화천충 계속 이것만 쓰자 월화천충 빛살기 이것이 바로 다치마키다 이겼어 어허허허 아니어서 별거 아니었구나 생각보다 약한 녀석이었습니다 야 달려가 잠깐만 여신상이 피가 좀 찬 것 같은데 어찌 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닌가 28 그냥 처음부터 피사기 쓸거 그랬나? 기가슬랩! 와, 간신히 이겼습니다. 가슬랩! 사스가 마냐! 잠깐 마냐는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냐가 동료가 되었다. 역시 한번 써보는게 좋겠죠? 까짓거 써보자. 아, 근데 누굴 빼지? 아, 근데 누굴 빼지? 방어력을 좀 올려줍시다. 너무 약해. 몇대 맞으면 뒤질려고 그래. 야, 마냐, 마냐. 야, 스킬포인트 139 존나 좋군. 자, 모든 캐릭터의 공통점이 호흡 버튼이 전문 마법입니다. 얘도 불꽃마법이야. 대기라곤 일단 기본 기술부터 전부 강화시켜놓자. 어, 100콤보 이상에서 콤보가 좀 더 쉬워진답니다. 나는 콤보를 신경을 안쓰는데. 네, 다행이네요. 뭔지 고1